때이르게 찾아온 찜통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택배기사부터, 또 숨막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농민까지, 사람도 힘겨운 폭염 나기는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우체국 택배기사로 일하는 손혜원 씨. 몸통만한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 꼭대기까지. 한 집 배달하고 내려오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하루 7시간 동안 200개 넘는 택배 물품을 배달하면서 마시는 물만 5리터 가까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도 올여름 더위는 유독 힘듭니다. 한낮에는 50도 가까이 치솟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수박 줄기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인데, 물 한 모금과 선풍기 바람조차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질식사 할 것 같아요.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도 1분도 안 돼가지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수박 이파리도 더위를 견디지 못해 오그라들고 노랗게 색이 변했습니다. 겨우 열매를 맺더라도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상해버린 수박이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초복도 안 됐는데, 기온이 연일 30도 중반까지 치솟는 날씨. 지난해보다 폭염주의보는 18일 일찍 내려졌고, 열대야는 23일 빠르게 관측됐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주말 사이 기온이 더 오르고, 다음 주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